자 지금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셔틀차를 사기 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던 빨간색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시장을 보곤 했었는데 그걸로 그 트럭으로 시장을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 트럭이 너무 노후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부품이 없어서 핸들조차도 무파워 핸들 있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었고 기어적도 망가져서 재생 부품으로 고치고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새로 트럭이 생기면서 그 트럭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방치를 하면 할수록 차가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캔디스 오빠한테 누가 사갈 사람 있으면 고장 많이 났다 하고 200만원에 받고 팔으라고 했어요 필리핀은 포터트럭 같은게 되게 귀합니다 중고 매물도 많이 옵구요 엄청 비싸게 팔아요 근데 그거를 11만페소 12만페소 이런 시세로 올려놓으니까 무늬가 엄청 많이 오는 거에요 그래서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지금 12만페소에 산다고 집 앞에까지 찾아왔는데 저는 사실 중고차 거래를 하면 집 앞에서는 거래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집 앞에서 거래를 안 하는데 그래서 집 밖에서 거래를 하라고 차 끌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걸 산다고 그분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온 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이 공개됐습니다만은 제가 나가서 이 차는 정말 노후가 됐고 문제가 많은 차고 고쳐서 쓰실 의향이 있을 때 팔 거라고 하고 확실히 영상에 담아놓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리셰 리포트 너무 행복해요 그치? 한 3month 셀어리 인컴이지? 응 리포트! 빨리! 안녕!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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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0 말 mortality 아하핳 경찰서 전혀he fazendo 제 Hyper 아핳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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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핳 아하핳 아핳 ні 보 fan ď 이라고 매매 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거구요 구매자가 있을텐데 자 이차입니다 한국에서는 벌써 단종돼서 부품도 구하기 힘든 현대 포터 예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배터리 교환해야 되고 시동 걸려면 아마 밀어서 시동을 걸어야 될 겁니다 네 엔진은 짱짱 하구요 아직까지 다만 그 기어 변속하는 거 그쪽이 완전 망가져 가지고 전에 재생 부품으로 한번 교환한 적이 있고 핸들이 완전 무파워 예요 저는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운전하기 그리고 워낙 노후 차량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고물이죠 그래서 거의 그냥 고물상에다 넘기려고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캔디스 오빠 한번 용돈벌이 하라고 팔으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홀딱 팔아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고물값 받으면 되구요 캔디스 오빠는 용돈 벌면 되고 헬로셰어 이거 빨리 다깐 프로블러 마 다깐 프로블러 마 다깐 프로블러 마 핸들 가히 노 파워 핸들 봐 딜리나 파워 기어 어서 need to be twist 가마이 어 트라이바 트라이 애털 아 오래디 어 어 근데 배터리 also have issue you need to change 배터리 야 근데 윈도우 also 아 아 아 체킹 올더 나미지바 that's why I sell very cheap 다깐 고바하 누나 콤플레이나 고생했다 이걸로도 돈 많이 벌었는데 히앱 엔지니어 어 필리핀에서 이 정도 노후된 차라도 이런 트럭을 구하려면 한 4,50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것도 매물이 많이 없을 거에요 그래서 여기 캔디스 오빠가 아무리 남겨 먹어도 제가 내놓은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하룻만에 서로 사겠다고 몰려오는 거에요 연락이 엄청 많이 오셨었거든요 이렇게 구매할 때 이렇게 엔진번호까지 대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엔진너머가 여기 안에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진번호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여기 차대번호 적혀 있거든요 차대번호까지 차량 등록증이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아서 지금 아마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필리핀은 돈한 차량도 많고 그래서 번호판만 딱 떼 놓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봐요 엔진번호 차대번호 번호판 이렇게 세 가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사 가시네요 차 구매 경험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여기 비서분이랑 여기 엔지니어분 이분이 엔지니어분이시거든요 엔지니어분까지 대동을 하셔가지고 오셨네요 그리고 차 구매하시는 분 목에 그 목걸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습니다 아마 굉장한 부자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장고장이 많은 거를 제가 엄청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지금 저희 집이거든요 저 집으로 이 차를 끌고 찾아오는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사과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하지 말라니까 집 앞에 끌고 와가지고 어휴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휴 어휴 제가 어 이렇게 많이 남겨먹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한 2만페소 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팔으라고 했는데 장사 소환이 좋네요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4만페소 8만페소 차를 4만페소 더 얹어서 12만페소에 팔으러 어쨌든 팔아왔으니까 4만을 줘야되는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 현재 장모님 집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 집에서 머무르면서 월세도 전기세도 안내는 상황이니까 팔아서 장모님이랑 그리고 칼본팀 5천페소 10만원 정도 되죠 장모님 10만원 좀 드리는 건 어떻냐 라고 하니까 되게 속상해하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앞으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거다 지금 이 차를 파는 것도 사실은 나도 이 차를 팔주는 알지만 너희에게 리폴드에게 사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딜을 한 거다 그러니 가족들 도울 때는 속상해하지 마라 아까워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한다고 바뀌진 않겠죠 그래도 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누는 척은 할 거에요 하여튼 이거 팔고 조금 더 리폴드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primero 하늘에 하늘에 하늘이 여전히 마 거울 아니면 어저 하나 뭐 brightest 하나 하나 둘 또 셋 사실 아까 제가 한번 도와줄게 그래서 너의 인간을 받으면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따방은 좋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도와줄게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한일에 한일을 다가서 한일을 다가서 엄마한테 5,000원을 보내주신다면, 그녀는 웃음을 해주세요. 엄마가 너무 행복해요. 너가 너무 행복해요. 너는 처음에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처음에? 아니요. 처음에, 내가 일을 했을 때, 내가 일을 했을 때, 얼마나? 10,000원, 14,000원. 아, 그래? 아, 아마 로열이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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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에는 눈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눈에서. 그래서 더 많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가끔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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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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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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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그리고 이제, 이제는 아삭아. 자 시동 걸었습니다 배터리를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는지 체크한다고 연결했는데 시동이 단반에 걸렸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점을 다 체크를 하고 있구요 아마 이게 체크가 다 되면 사 가실 것 같아요 이분들 지금 현금을 7만페소 정도밖에 안 가지고 왔다 해서 7만페소랑 그리고 약속오엄으로 받기로 했어요 약속오엄은 월요일날 바로 찾을 수 있는 날짜로 해달라고 했구요 이렇게 해서 총 12만페소의 차량을 판매를 했습니다 차량 거래는 끝났으니까 저트럭은 제게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분은 자체적으로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기사분을 데리고 계신 분이라서 아마 잔고장 나면 알아서 처리를 하실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차판돈으로 오늘은 가족들하고 간소하게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판돈으로 가족들하고 간소하게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 이렇게 사와서 가족들하고 지금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ñana 할ект 받아 복음우리 wandering 은얄 도 aldat 도 sant amb 악 뵈 내가 아 나 술 마시고 기분좋게 트럭 팔아서 가족들하고 소소하게 파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거 같아요 조만간에 아마 캔디스 생일 때문에 파티를 한번더 해야되지만 오늘은 가족 모임이다 생각하고 밥 한기 같이 하려고 합니다 거의 없어졌어 아, 알겠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왜 이래요? 왜냐면 우리 친구를 방문했어요 오늘 리포트는 돈이 많아서 시야에게 포켓몬이예요 감사합니다 수치 이게 버피피들 죄송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터에 volvってる 호우 아아 물니당 오후 형 아 형 보고싶어 형 형 형